자 일단은 이노시스는 목표가 달성 오케이 좋아 이노시스는 오늘 목표가 달성 이노시스 이노시스 달성 저거 오늘 날아가는 자리를 하니까 이번 타이밍에 못 잡으면 다음 타이밍에 잡으면 되는 거야 박스권이라는 거는 결국 박스권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 안에서 지수가 움직인다는 소린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있다 칩시다 여기 부안에서 못 사면 여기서 사면 돼요 여기서 못 사면 여기서 사면 돼요 여기서 못 사면 여기서 사면 돼요 우선만 이해가죠 결국에는 이러한 그림이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분하게 단타로만 접근 소액으로 단타만 접근을 하고 큰 돈 들어가는 매매는 아직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금요일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상습폭을 키워나가겠죠 전일미 이정시가 좋은 모습으로 끝났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자리는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바닥에서 나오는 첫 상승은 절대 들어간 거 아니다 오늘도 시장이 올라간다 한들 이 올라간 시장에 맞춰서 용재형 차트 보게 되면 코스닥 일봉차트가 이제 쌍바닥을 그린 거 아니야? 쌍바닥인데? 이제 그러면 들어가야 될 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패턴 자체가 이거잖아요 이 패턴에서 이 패턴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시점은 지금 당장 우리가 무언가를 성급하게 결정을 해서 여기가 쌍바닥을 그렸으니 이제부터는 바닥이다 몽땅 들어가자 라고 접근을 하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시장 자체는 만약에 여러분들 코스닥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이런 반등 V자 반등 절대 안 나옵니다 끼켜야 이제는 결국엔 나올 건 뭐냐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그러면 코스닥 650에서 짧게는 700 그 다음에 많게는 750까지 결국에는 이 박스권이라는 겁니다 다음 나올 수 있는 예상 패턴은 그러면 여기서 박스권을 그릴지 여기가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라고 박스를 그릴지 아니면은 박스 밑에 다시 한 번 또 밑에 박스가 나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여기 구간이 지금 여기가 될지 아니면 여기가 될지는 모르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박스권 매매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사나 여기에서 사나 이번 타이밍에 못 잡으면 다음 타이밍에 잡으면 되는 거예요 박스권이라는 거는 결국 박스권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 안에서 지수가 움직인다는 소리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못 사나 어? 여기 구간에서 못 사면 여기서 사면 돼요 여기서 못 사면 여기서 사면 돼요 여기서 못 사면 여기서 사면 돼요 우선 말 이해가죠 결국에는 이러한 그림이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바닥을 확실하게 닫아줄지 여기서 지수가 좀 더 올라와준다라고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박스를 그려주는 걸 확실하게 보고 나서 다음 타이밍에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에서 야 지금 이제 바닥이야 쌍바닥이야 들어가야 돼 라고 섣불리 접근했다가 만약에 이 박스를 이탈하는 다음 박스가 또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다면 여기에서 똥 흘려요 이해가시죠? 여기서 샀은 사람들 여기서 똥 흘리는 동안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은 얌전하게 좀 기다려보도록 하는 매매 차분하게 단타로만 접근 소액으로 단타만 접근을 하고 큰 돈 들어가는 매매는 아직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제가 바라보는 시장이고 제 생각대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시장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야 용재야 난 너와 생각이 달라 그러면 생각이 다른 대로 여러분들의 투자대로 가시면 됩니다 투자를 하는 건 늘 그렇지만 결국에는 모든 의견들이 전부 다 하나의 참고 의견일 뿐이에요 결국엔 모든 매매는 저 김용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 의견은 그냥 참고 의견으로만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장시하겠습니다 미래나노텍 16,250원 목표가 16,750 손절가 15,100 자 일단 미래나노텍 하나 들어가고 오늘 안 갈 수도 있다 오늘 안 가도 내일이나 모레 일주일에 한번 보자고 9시 2분 HMM HMM 19,600원 목표가 20,200 손절가 18,100 자 오늘은 두 개만 HMM과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두 개만 한번 보는 걸로 자 금융 무료천조 두 종목 추천 두 종목 보유 중 아 종목들아 갈듯갈듯 안 가네 저 이노시스 저거 오늘 날아갈 자리인데 저거 왜 저거 오늘 계속 저 갤갤거리고 있지 저거 왜? 날아갈 자리인데 오늘 그러지 말이야 진짜 인간적으로 이노시스야 너 오늘 날아갈 자리잖아 진짜 오늘 날아갈 자리인데 왜 그러냐 진짜 아 팡 안 날아가지 위쪽까지 열려있는 게 지금 2350원까지 열려있는데 지금 왜 팍 안 가냐 아 간만에 목탕 한번 뚜드려 이노시스야 한번 가자 자 VIP 회원님들은 종목 하나만 들어갈게요 VIP 회원님들 종목 하나만 들어갑시다 자 VIP 회원님은 오늘 종목 하나 나갔어요 종목 하나 매매 들어가도록 하시고요 너무 많은 금액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적당히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VIP 가입문의는 회사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1년에 100만원 맞습니다 1년에 100만원 맞아요 자 일단은 이노시스는 목표가 달성 오케이 좋아 이노시스는 오늘 목표가 달성 목표가 달성 이노시스 이노시스 달성 저거 오늘 날아가는 자리라니까 이거 오늘 날아가는 자리야 이거 그래 금요일날 1790원이 들어간 거였어 이노시스가 1790원부터 들어간 거야 그치 풍악을 울려라 가자 풍악을 울려라 워우우 난 아직도 현금 보유가 맞다고 생각을 해 난 아직도 현금 보유가 맞다고 생각을 해 아직은 들어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실장 한번 지금 올라오는 상승폭 끝나고 나서 봐야 해 한번 이거 상승폭이 끝나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와 주는가 자, 봐봐. 코스닥을 지금 보게 되면 자, 여기만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자, 이번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 것 같아? 지금 코스닥이 650까지 밀리고 나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저점 대비 지금 7% 가까이 올라왔는데 자, 이번 상승이 어디까지 갈까? 알아맞힐 수 있어? 어? 700석까지 갈지 750까지 갈지 알아맞힐 수 있어? 아무도 몰라, 그거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거야, 상승이. 상승이 오늘까지만 700석 나오고 내일부터 꺾여버릴지 아니면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750까지 갈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첫 상승은 그냥 기다리자는 거야. 내일 당장 꺾일지 추가적으로 올릴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첫 파동은 기다리는 거야. 바닥에서 나오는 첫 파동은 기다려보고 자, 750까지가 나왔다. 여기서부터 빠진다. 아, 그러면 라인이 고점 라인이 750까지는 밀리는구나. 그러면 일단 750까지는 움직인다고 좀 생각을 하고 다음 라인에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자. 어디까지 빠지는 거 확인하고 턴 어라운드 할 때 야, 그러면 다시 650까지 내려왔는데 첫 번째 상승 구간이 750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650에서 750까지는 열려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구간의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당장 750까지 간다.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다. 아니다. 내일부터 빠질 거다. 이런 거는 소모적인 논쟁밖에 되질 않는단 말이야. 결론은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첫 번째 상승은 일단은 그냥 지켜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첫 파동은 기다리는 게 맞아. 한두 시간 후에 주가도 예측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일과 모레와 한 달과 두 달 뒤를 예상할 수가 있냐고. 아무도 예상 못하는 거야, 그거는. 지금 형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미래 나노텍이 가냐, 뭐 HMM이 가냐, 어? 조일 알미늄이 가냐.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형이 지금 제일 걱정되고 요 우려가스러운 거는 오늘 점심은 뭘 먹어야 되냐. 뜨뜻한 김치찌개를 먹어야 되냐. 아니면은 달짝지근한 짜장면을 먹어야 되냐. 지금 형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민이 된다고. 주식이야, 뭐. 오늘 안 가면 내일 가겠지, 뭐. 내일 안 가면 모레 가겠고. 주식은 걱정을 안 해요, 형이. 근데 지금 당장 12시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점심은 뭘 먹을 것이냐. 이게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란 말이야. 주식이 뭐,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뭐가 중요해. 오늘 안 가면 뭐, 내일 가겠지. 지금 당장에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루에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점심시간인데. 이 점심시간을 어떻게 뭘 먹어야 되느냐. 오늘, 아, 오늘 이 점심이 만족할 만큼 풍족한 점심을 먹었구나. 이게 생각이 드냐 이거지. 이것이 엄청난 지금 고민이란 말이야. 이게 딱 하루에 한 번만 오는 시간인데. 뭐가 좋을 것 같냐. 형 결혼할 때, 형 결혼식 유튜브로 생중계할 건데 그때 도네이션 열 테니까 야, 추기금 좀 낼래? 어, 만원, 2만원씩 추기금 좀 낼래? 그 추기금 다 모아가지고 형이 좋은 일에 쓰도록 할 테니까 어? 추기금 좀 낼래? 100명만 내도 만원 곱하기 100명이면 얼마냐? 천만원인가? 만원 곱하기 100명이면 천만원이지? 그래, 천만원이네. 아, 백만원이야? 어, 만원씩 100명이면 백만원이구나. 만원 곱하기 100도 모르는 사람인데 주식은 어떻게 보는 거냐? 미안해, 형이 순간 착각했어. 만원 곱하기 100도 못하는데 주식은 어떻게 보는... 미안해, 형이 실수했다. 미안해, 그런데 그거 갖고 또, 어? 주식은 어떻게 보냐고 하면 형이 뭐라고 하냐? 형 쪽팔리게 왜 그래? 어? 형이 실수할 수도 있지. 아주 뭐 하나 꼬투리 잡으면 그냥 신나가지고 형 까는 일하고 정신이 없어 그냥 떼는 이 떼다 하고 득달같이 그냥 아주 물어뜯으려고 그냥 아주 그냥 어? 그러지마. 형 여린 사람이야. 그러지마 진짜. 형 힘들어, 얘들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할까? 끝! 그래도 오늘 하나 먹었어. 다행이네, 이누시스 하나는 먹었네, 그래도. 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미래나노텍 HMM 목표가, 손절가 그대로 유지해주고요. 조일아미님도 마찬가지고. VIP형분들은 종목 하나 나갔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음,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 아침 8시 30분대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갈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